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만포본동의 투표율이 113%. 이제 이건 사례니까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 명부 가운데서 투표한 사람이 100%가 넘는 데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선거 전에 유권자 명부가 완성이 된 겁니다. 반포본동의 주소지를 둔 투표자들 가운데 당일, 관내, 관외, 거소 손상,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 투표자수라는 것은 투표장에 오신 분입니다. 투표자수라는 것은 그게 여러분들 113%라는 것은 명부에 없는 사람이 왔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명부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들 투표지를 교부받습니까? 웃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그런 일인 겁니다.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에서 투표자수가 여러분 더 많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어제 사례를 들었던 것이 이 경우거든요. 부산남구 용호 3동에서 확정된 선거인 명부 만 340명인데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사람이 만 145명인 겁니다. 98%가 여러분들 투표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현한 게 아주 정확합니다.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 여러분, 이렇게 딱 표시를 해줘야 돼요.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 제외 국민 투표만 빼고 완전히 확정된 가장 큰 집단입니다. 거기에서 투표자수, 투표용자 교부된 사람 숫자입니다. 무효표를 포함해 가지고.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반포본동에서 선거인 명부에는 183명이 있는데 투표제가 몇 장이 나왔는가 하니까 206장이 나온 겁니다. 투표율이 112.6%라는 겁니다. 경남 거창 남하면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가 1348명인데 투표제가 몇 장이 나옵니까? 1416표가 나온 겁니다. 투표율이 105.0%. 선거인 명부보다 투표자가 더 많이 나온 겁니다. 강원 철은 건북면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가 98명인데 투표자가 몇 장이 나왔습니까? 102장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읽고 있지만 어마어마한 사건인 겁니다.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 선거인 명부에 100명이 있는데 104명이 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근혜님 에드게니티얼스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전북 부안보시기만 부안 행안면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 1926명. 투표소에 나온 투표지 개수 2,000명. 투표율 103.8%. 공상당 선거도 울고 갈 선거가. 불산남구 용호 제3동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 1만 340명.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 개수 1만 145표. 98.1%. 여러분들, 투표율이 98.1%가 어떻게 나옵니까? 북조선 인민공화국 선거도 아니고. 경기 안성 고3면.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 1만 7,080명. 지역구 투표수 1만 7,745표. 투표율 98.1% 강원, 춘천, 신동면.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 2,373명. 개표 결과 지역구 투표수 2,315표. 투표율 97.6%. 이렇게 여러분들 나온 것. 엉망진창인 겁니다. 확정명부상 선거인수보다도 그냥 여러분들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여러분들 감이 오네요.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보다도 투표자 수 100%를 넘는다 이야기죠. 98%, 97%다. 말이 됩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98%, 88%, 87% 당일 투표 같은 경우에 대리한 50% 정도를 끕니다. 75%, 68%, 95%, 77%, 90%, 75%, 76%, 83% 어마어마한 수치인 거죠. 이런 데가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개표결과 3500여 개의 은면동 투표자 수 가운데 326개의 은면동에서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보다도 개표결과 은면동 선거인수가 더 많은 경우. 선거인수가 더 많은 겁니다. 이건 뭐 일어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326개는 더 많았지만 두 개가 일치한 경우가 세 곳. 그다음에 개표결과 은면동 선거인수가 하나가 더 많은 경우 네 곳.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가.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가 이만큼 많은 데서부터 10만큼 많은 데가 아홉 곳이니까 뭐 그것도 거의 다 조작이 된 걸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326개에서 확실하게 여러분들 뭐죠.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보다도 개표결과 은면동 선거인수가 더 높으니까 그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이 다르게 이야기하면 관외 사전투표자 수가 마이너스가 나온 지역이에요. 관외 사전투표 선거인수가 마이너스 나온 경우가 정확하게 326개가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거 참 보면 이런 결과들이 대부분 다 여러분들 어디에서 연유하는 거 아니까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에는 특정 정당 후보에게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해 주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투표자 수가 조작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동시에 선거인수도 조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바뀌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와 바뀌고 사전투표 투표자 수가 바뀌고 사전투표 선거인수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도 꼼꼼하게 계속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발생한 사건을 정리정돈하는 겸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 이 문제가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야 될지 참 오늘 민들레님 말씀처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이렇게 계속해서 밝혀야 더 이렇게 명확하게 밝힐 수가 있고 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이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진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